서울종합예술학교 두스텝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 정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동안 정말 유익하고 도움되는 대학생활을 하셔서 원하시는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모두 화이팅! 안녕하세요 두펜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정말 저희가 항상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좋은 곳들인데요 음악을 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식 축하드립니다 여기 입학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일어나세요 지금까지 두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